그 말에 아버지 죽겠다. 근데 지시한테 전화를 줬어? 네. 아버지 좋은 생각만 하세요. 아버지 축하할 때 돌아가세요. 야, 너는 말이야? 아버지 우리 어렸을 때 물티나 박벌이 진짜 멋진 거 하셨잖아. 자기, 너는 염려가 낫지. 생각나? 응. 저 길이 이제 돌아. 응. 봄에 실에 밥풀 묶어서 송살이 낚시하고 장마에... 또 형제라고 눈이 딱 맞을까? 으악! 나 혼자서 시작했어. 막 돌아가는데 계속 쫓아오더라고. 넌 싸가지가 왜 이렇게 없어, 인마? 왜 너만 하는데? 나 생각해서 한 거 아니야? 그래, 나 싸가지 없다. 그런 오빠는 분란 많지? 예. 성우아, 성우 내 손으로 직접 연해드리려구. 내 손으로 직접 회원해드리고. 내 손으로 희쁜 꼬신 시켜서. 저승가로 넘길 경쾌 보내드리고 싶었다. 아이고, 이 젠개. 아이고, 저 서울 가래길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면 꽉 막혔네. 아이고, 아이고, 주차장에 있어.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여보! 걱정말고. 편히 가시오. 좋은데 가요. 제일 좋은 데로